요한 보금은 이 십자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오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는 일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극혈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시거나 또 엄청난 부탁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예수님께 서로 부탁을 받습니다 사랑의 과제를 받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서로를 부탁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상처가 바라보일 때까지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나를 향한 그의 눈물이 보일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긍일이 여기는 그의 시선과 마주칠 때까지 주님 곁에 나아가십시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주님은 다시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